자기 가자! 가자 가자! 우와! 가자 가자! 오! 아이고 아이고! 네! 내가 한 번 더 하자! 어? 계속 타! 갑니다! 뭐야? 제가 한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책을 매일 당해요 제가 우와 힘이 엄청나는 거네요 네 나 잠깐 기다려! 오 기다려야겠어 제일 양전한 강아지 먼저 먹습니다 앉아서 딱 기다려야 돼 아니 우리 으이 짜! 우와! 대박! 다 먹었어요 이런 맛이 있거든 밥을 먹어놓고 또 안 먹었어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먹여요? 아니 이렇게 펼쳐서 먹여봤거든요 응 그러면 빨리 먹는 애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일정량이 정확하게 분배가 안 되니까 일단 이삿박스 있는 걸로 아니면 다 사다 들려가지고 루이 야 이거 되게 특이하네 착한 강아지 먼저 먹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? 다 먹었어 꺼내달라고 얼굴 들면 꺼내줘 어? 그럼 누구 줬는지 잘 기억해 다 안 먹은 척하고 또 달라 해서 다 안 먹었대 아니야 다 먹었어 물이 없으면 다 먹고 싶어 자 이리와 여깄네 여기 있네 가자 빨리 이리와 여깄따라 빨리 가 저 반대쪽 빨리 가 그렇지 그렇지 어 새끼가 먹는다 어 여보 야 안돼 에리야 안돼 뭐야 안 돼 안 돼 나 타봤다 여보 살려줘 저희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매일 전쟁이에요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중성화를 다 잡아놓고 바나 목줄도 맨날 채워놓고 변사도 나눠서 묶어놓고 다 했는데 잠깐 한릉방 사이에 바나가 여기 걸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바나 바나 바나가 아빠에요 바나 이사해 바나 우리 바나 여기 앉으세요 앉았어 앉았어 아 아 아까 아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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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야! 이거 언제 들어가봐! 나와! 나와! 아기! 아기! 아니! 아니! 아기! 아기! 나가! 나가! 아! 순이 형! 순이 형! 안다 안다! 가루도 꼬여! 저희는 지금 큰아이들도 키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기들은 조금 더 좋은 집에 가가지고 사랑을 온연히 독사랑을 받으면서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나! 워낙 잘 케어를 해놔서 체크해봐서도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은 없고요 이럴 때는 얼른 예방접종 시작해서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야죠 너무 좋네요 고마워 고마워 명시도 메틀 에이 어! 거기지 감사합니다.